특별하려 합니다. 당신은 지난해 봄꽃이 만발하던 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추악하고 악랄한 자본에 맞서 처절하게 투쟁하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졌습니다. 세상은 너무 조용했고 사람들은 일상에 바빠 서쳐 지나쳤으며 한때 알던 이들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죽음을 헛되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유족과 투쟁하는 회고자들이 있었기에 고난의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내 계절을 보냈습니다. 한참 또 볼 수 없는 나날이었지만 당신의 피메진의 침을 듣고 달려온 동지들이서 289일 동안 투쟁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만큼 당신도 이성을 떠나지 못하고 차가운 냉동고 속에서 명의 회복을 기다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서려옵니다. 입춘 우수 지나고 다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투쟁 정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과 이별하려 합니다. 열사들이 잠든 몰아는 덕에서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삶의 공간에서 투쟁 현장에서 당신의 올고전 투혼으로 만나겠습니다. 열사여 영매하소서 ony1의 비싼 بlla 상태에서 아름다운 거로 embargo 경 cases은